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교를 벼르고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기서실장이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교를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과 대비 1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의 거래가 체결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주택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가격 상승 요인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내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뉴스1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김석우 기자가 잘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도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나왔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이야 원래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었지만 법조계 인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유죄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해왔던 터라 어제 무죄는 예상을 빗나간 판결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쟁점이 됐던 부분, 바로 위증을 자백한 김 모 씨에게 벌금형 유죄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그리고 김 모 씨는 유죄. 이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기를 틔워준 거예요. 변론 여지서를 평소 다른 재판에서 보냈다고 하면 재판부가 엄청나게 질착했을 겁니다. 검찰의 알선수죄 사건을 지금까지 2년째 기소를 안고 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잡아넣는데 도움을 주면 너 이 사건 봐주겠다는 것이겠죠. 그 자백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협박 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담당 검사들입니다. 반드시 그 날에 올 겁니다. 같은 위증 사건에서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 모 씨에게는 유죄를,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를 한 겁니다. 같은 사건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연관된 두 사람인데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 이게 뭐를 지금 중시점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 모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진실과 반하는 거짓 진술이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김 씨가 위증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가 교사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을 놓고 보면 김 모 씨는 왜 교사한 것도 아닌데 위증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 위증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 모 씨의 위증 혐의는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김 모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가 1심에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에는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판결은 존중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 수긍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태도입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치 파괴 행위에 사법부에서 면제부를 주는 판결로 국민들이 오인할 것이 우려됩니다. 강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1심 판결이 있은 후에 검찰도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심이 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아까 잠깐 2심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모 씨, 김모 씨의 지금 유죄 부분이 과연 2심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또 유죄가 되는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위중교사에서 1심의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은 쉽게 말해서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게 아니라 사실 증언을 요청한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공범인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는데 왜 공범인 김모 씨는 그리고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왜 이분은 유죄를 받았냐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 박균택,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죠. 이분이 인터뷰를 한 걸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분 말은 이겁니다. 최초의 김모 씨가 위증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입장을 바뀐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김모 씨가 세 가지 사건에 얽혀 있습니다. 그중에 알선 수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알선 수재의 공범은 이미 2심까지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검찰이 과거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비춰봤을 때 김모 씨가 지금 오염되지 않았을까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오염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김모 씨의 어떤 자백이나 위증이나 이런 증언들이 조금 오염된 것이 아닌가. 다른 사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이 말입니까? 그게 박균택 의원이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한 그런 코멘트입니다. 어제 법원에 동행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가 내려지자, 무죄 선거가 내려지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선거가 민주당을 다시 단일 대우로 만들지도 관심사입니다. 의원선은 전해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 나 잡아줘. 진짜? 여긴 잠시 안 되게. 여긴 잠시만 기다려. 여긴 잠시만 기다려. 여긴 잠시 안 되겠다. 승태형. 민주당에서는 어제 무죄 선고가 나면서 그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좋은 경우가 채택이 된 거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극체제가 더 공고해진다. 이거야 누가 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주말 장위 집회, 대규모 장위 집회 계속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또 특검법 처리 이런 것을 주장해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굳이 장위 집회를 이어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장위 집회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이전부터 약간 시민사회 주도의 장위 집회로의 전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적인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집중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비단 어떤 입법이나 예산 정국에서 발의하는 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메시지들, 대여투쟁들 이런 것들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런 계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1심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보다 집중할 것 같고요. 또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냈던 메시지는 상법 개정안 같은 민생 정책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이런 어떤 먹사니즘의 행보를 강화하는 방식, 민생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간을 확장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입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를 무사히 넘겼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습니다.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당장 모레 28일에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옵니다.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1심 선고가 나면서 이재명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개가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재판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여러 사건의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지금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어제 위중교사 사건이 무죄가 났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약간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제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 중에 창의 일속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바닷속에 좁쌀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너무 많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첩첩삼중 계속 넘어야 될 산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결과가 최종심까지 날 것이라고 확인되어지고 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건들 아직 남아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측근들과 연루된 특히 백현동이라든지요. 그리고 김용의 정치자금법 관계된 것들. 이하영 불법 대북 송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하영 1심에서 지금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심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럼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볼 거 없이 항소심의 내용이 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판사가. 이 말인 즉슨 지금 내일 이 28일 날 일어나는 지금 대북 송금의 이하영 재판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사법부의 판단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미심쩍은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그 판결문을 보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씨가, 김 모 씨가 6개 증언을 한 것 중에서 4개는 위증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증을 시킨 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기,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판결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지금 항소심에서 결과가 반드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선거법 위반 1심,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이 두 번을 거치면서 제가 아는 정치 패널 변호사 몇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이거 예측하기 힘들다, 되게 조심스럽다. 워낙 예측을 두 사건 다 재판이 1심이 빗나가서 정치 패널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다라는 거 여기 수많은 패널들이 말씀드리는데 법치주의 국가는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법이 정해져 있으면요. 일반인들이 법을 보더라도 이 판결이 상식적으로 예견될 수 있어야 되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들이 예를 들어서 법조인들조차도 해석이 어려운 판결이 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엿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선거로 동력을 얻은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삐를 바짝 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임 2년 6개월 만에 총 2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 수용 외에는 없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이었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일단 28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당의 이탈표를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단일 대우로 여당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아직은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지금 나올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 1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 잠깐 단일 대우가 뭉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상당히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지지율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순통이 트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로 다시 자존 질환으로 지금 분열되는 분위기가 있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 이번에 위진교사가 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또 다시 긴장감으로 뭉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대 명태균 게이트가 검찰 수사 중인데 여기에서 더 무엇인가가 나오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또다시 폭발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여권에서도 여덟표 이탈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당장의 28일까지는 시간에 좀 촉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달 뭐 한 2일, 10일 정도로 좀 넘겨야지 이 안에 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8일로 예상은 하곤 있었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상황을 보자.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비교입니다. 미국 특검이요. 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두 가지 혐의를 기각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소된 대선 불복 그리고 기밀 문서 유출 혐의가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킬레스 건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제 1월에 취임식을 앞두고 있죠. 두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 한마디로 트럼프가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 사실상 해소된 걸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법무부 특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선 뒤집기 기밀 문서 유출 혐의. 기소를 공식 포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전에 이 사건 헌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자꾸 비교를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달이다. 뭐 이렇게 일컬어졌던 이번 11월.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 명운을 두고 트럼프에 반복해서 빗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받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과한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 갖고 손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의 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로 트럼프 시나리오. 이걸 자꾸 비교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단일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자꾸 언급을 하는 걸 보면 트럼프 사례를 굉장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형사 피고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걸 가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하기 이전에 만약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법 처리로 현실화된다면 헌법 84조가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쟁점은 이런 거죠. 헌법 84조에 따라서 봤을 때 대통령 재직 당시에 받는 기소에 대해서만 해당하느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 기소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던 재판까지도 어떤 대통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추느냐 이 부분일 텐데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꽤나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도 사실 즉답을 피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이 따끈따끈한 입장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해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청구를 하고 심리를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즉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는지. 어제 최고의 충돌이 있어서 당에 너무 자세히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민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어제는요. 아시다시피 급기야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서로 언젠까지 버렸습니다. 서로 묵혀왔던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사건 1심 판결이 있던 날.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하필 이런 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 회의 뒤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개파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동훈 대표. 격앙된 작심 발언까지 쏟아냈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예관들에게 언급을 자제해왔었어요. 자제하는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죠.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글? 문제된 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색출해라? 저는 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재명 대표 선고나고 조금 순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냥 어떻게든 저를 공격하기 위한 이슈를 띄우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요. 친윤계 일각의 당원 게시판 공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당대표 흔들기다.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좀 자제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김인전 최고가 저렇게 공격을 해오면서 충돌의 빌미가 마련이 됐다. 차라리 이때 그냥 하고 싶은 말 쏟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군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당원 게시판에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익명 게시판이고. 그리고 불법적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원 게시판에 누구나 쓸 수 있죠. 당원 누구나. 그런데 당원들은 무언가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의 지도부라는 얘기가 다르죠. 본인들의 의사를 얼마든지 지도부 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도 당 게시판 쓸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내용,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집단 조직적으로 작성해서 가족들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썼다고 하면, 이걸 포함해서 활용해서 썼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이에요. 당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 드루킹이 기계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 현대 무기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여럿을 동원시켰다. 이거 재래식 무기예요. 그럼 일종의. 그럼 내가 아이디 비번 등을 받아서 이런 글들을 썼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의 지도부라면요.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지금 해명 방식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할 필요가 없다. 빠르게 그냥 명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하면 이 갈등이 사그라들 것인데 그냥 이 갈등의 원인을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더 큰 갈등으로 계속 번지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갖고 한다. 이거는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걸 해소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빨리 밝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윤계 쪽에서는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걸 사실을 밝히면 될 걸 왜 버럭하고 발끈하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느냐. 바로 어제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친윤계에서는 논란을 피해가는 본질을 피하려는 물타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는 저런 일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최고위 공개석상에서 최고위원의 발언 도중에 대표가 끼어들어서 그렇게 참나 거린다는 것 자체가 리더십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고요. 아수라장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족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대답을 못하는 한동훈 대표에게 전적으로 있는 거죠. 천하의 한동훈이 말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래서 썼어 안 썼어. 썼냐고요 가족들이. 오늘 저 내용이 신문기사 제목으로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썼어 안 썼어. 이게 지금 제목으로 아침에 많이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가족들이 해당 글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밝히든 안 밝히든 또는 수사로 밝혀지든 어쨌든 이게 규명되지 않으면 이 논란은 지금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 당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썼어 안 썼어. 지금 이게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상을 먼저 규명을 합니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책임자를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한 해소 수순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보호, 특히 당원정보보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아마 한동훈 대표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당 대표로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깔끔하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런 3단 논법으로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즘 여당 패널들이 말할 게 많아요. 발언 기회도 야당 패널들에게 드릴 틈이 없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썼든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썼든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공개를 했었을 때 정치적 파장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고요.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당원의 눈높이에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지도자가 이러한 글을 썼는지 정말 개목줄이라는 용어 같은 것들을 썼는지 우리 당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함께 식사 자리를 했습니다. 오찬을 회동을 했는데요. 당정 결속을 다진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28일에 있을 민주당의 국회 김건희 특검법 강행 여기에 지금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게시판 논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도 역시 이 논란에 대해서 그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 개진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야당과의 회담도 공개하자. 이재명 대표 재판도 공개하자. 그 이유가 다 뭐였습니까?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니까. 그런데요, 저는 조금 국민의힘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당원 게시판이 익명인데 아무나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아무나 쓸 수 있지만 그것은 당원들이 지도부에게 일일이 만나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게시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이걸 듣는 소통의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부가 거기에 익명하고 글을 쓴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부는 얼마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주 2위에 있는 최고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익명으로 쓰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밝히지 못한 이유, 계속해서 밝히지 않으니까 요건에서는 밝힌다고 그게 뭐 불법도 아닌데 왜 못 밝히냐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 밝히는 이유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겁니다. 그게 두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밝혀야지 모든 이슈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문제로 다 빨려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여당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자꾸 궁지로 몰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자꾸 얘기 꺼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 문제가 되는 그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권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런데다가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에 있었던 익십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명태균 리스트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특별팀을 만들자라고 지금 띄웠는데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론조사 경선에 문제가 드러났죠. 그만큼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하필 왜 지금, 그렇죠?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의사 인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 맞불로 지금 맞대응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승부를 본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에 내 가족이 쓰지 않았다라는 어떤 사실관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흔들려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그래서 썼냐 안 썼냐, 이 질문에만 대답하면 되는 문제를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사실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다라는 방식으로 그림 자체를 전환시키고 있고 또 방금 보여주셨던 그 CG에서 보듯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당내 정치적인 행위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격을 하는 모양새가 된 거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흔들려는 거다라는 것도 한 대표의 지지자들을 결속시켜서 오히려 친윤계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에게 더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반전 모멘텀을 만들고자 저런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 나온 김에 명태균 씨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한 재력가에게 아들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윤 씨가 허풍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21년도 7월 중순에 제가 돈을 늘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결정 남는 시절에 무슨 취업 청탁을 합니까? 당시에 나중에 청와대까지 취업을 부탁을 받았다. 그때 당시에는 예비후보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까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당선을 정확하게 시키려고 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렇게 청탁을 받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본인이 그때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직속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강혜경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명태균 씨가 재력가 A 씨로부터 아들 채용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A 씨의 아들은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구속한 이후에 수사가 지금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도 추가 의혹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A 씨 부자,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김영선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은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과정에 혹시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개입해서 인사 청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명태균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의혹 또는 인사 청탁 그리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대통령실과 직접 연결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요. 지금까지의 의혹들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른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요.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겼습니다. 한강버스 들어보셨나요? 한강버스 진수식이 열렸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그동안 했을 마음고생을 언급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런던의 리버버스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유려한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배가 떡하니 이제 진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고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울컥하는 모습 잠시 보셨는데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이 논란과 의혹 여권 인사들 이름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연일 지금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름이 언급이 됐었죠.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가 대신 지불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요, 오세훈 시장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작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건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만 명태균 씨가 했던 미공표 여론조사가 어떻게든 여연으로 흘러들어가든 비대우로 흘러들어가든 들어가서 그게 활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가 되겠네요. 시민단체들이야 뭐 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겠죠.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번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죠.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으면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절차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해들을 하시는데 여론조사를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선관위에 신고를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춘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지 꼭 공표하는 여론조사만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고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마음대로 활용하면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여론조사 실시했을 때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했던 분들의 어떤 신상이나 조사라든가 성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붙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하반기부터 2026년도로 접어들면 유출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비자가 완화된다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출 비자 같은 경우는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가 매물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당분간은 하락 쪽으로 전환하는 상태가 유지될 것 같고요. 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석우 경제평론가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느덧 2024년 한 해에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경제 전망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시장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3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국 주택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급 절벽이라고 하죠.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전국의 주택 착공 감소가 최근 2, 3년간 이어지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공급이 급격히 줄이면서 집값이 그러면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지금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였고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오를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내에 있어서 3가지 정도를 꼽게 되는데 금리가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과 수요의 원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수 심리가 있습니다. 올해 집값이 올랐던 거는 금리 때문은 아닙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지는 않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매수 심리가 작용한 데에는 대출 규제가 조이고 풀리고 하는 이 역학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봤었을 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부조적인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 건사년의 통계는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필요한 연간 중공 물량이 42만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금리 기간 동안에 부동산 시행에 침체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공급을 그 기간에 많이 못했어요. 착공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 여파가 3년, 4년 뒤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내년부터 2, 3년 동안?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평균 42만여 가구인데 이미 작년에 평균보다 밑도는 중공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 추세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 이게 헷갈립니다. 이와 반대의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KB부동산이 발표한 이번 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입니다. 94로 측정이 됐는데 이게 100보다 낮은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강남 등지에서는 전 고가 대비 10억 원 이상 떨어진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예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올해 집값이 이상하게 많이 오른 거는 매수 심리가 상당히 과열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매수 심리가 이제 꺾여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수 심리가 이렇게 과열이 됐었냐. 지난해까지 상당한 고금리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 거기에 연초만 해도 정부가 대출 관련된 규제를 상당히 풀어줬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 공급 그런 대출도 풀어줬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정부가 다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DSR 규제도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은행들을 통해서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단기에 올랐던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여기 있는 데다가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니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정부가 저렇게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일단 집값은 조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던 사람들이 정부가 저렇게 집값이 작겠다고 하니 조금 기다렸다 살까 했는데 지금 앞부분의 전망 보면 내년부터는 집값이 훌쩍 뛸 수 있다는 전망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질문이 가장 곤혹스럽긴 한데요. 실수요자라면 가격에 오르고 내린 거에 상관없이 본인의 주택 구매 계획대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살고 싶은 집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오르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내리면 또 전체적으로 다 내리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자신의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획대로 밀어붙이시는 게 낫다. 다만 조금 버티실 수 있는 분이라면 버티실 수 있는 분이라면 공급이 좀 풀리는 시기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리고 지금 1기 신도시도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갔죠. 그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을 따지게 되면 2027년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직 한참 남았네요. 아직은 그렇죠. 지금 향후 한 2, 3년이 가장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공급 절벽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그게 2027년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여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무려 6,700억 원에 낙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당초 감정가가 8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달 15일 한 차례 낙찰되면서 6억 4천만 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게 해프닝이라면서요. 해프닝인데 꽤나 자주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경매하러 들어가서 가격을 써내러 갈 때 긴장도 되고 자칫 순간 실수로 공을 하나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공을 3개를 더 썼잖아요. 아마도 공 3개 단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 100만, 1천만 억으로 넘어가는 그 0, 3개 단위여서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 번 써서 이렇게 입찰표를 내잖아요. 낙찰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6,700억을 낼 수가 없잖아요. 낼 수 없죠.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할 텐데 포기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죠? 최저 입찰가가 있는데요. 입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사람 지금 6천몇백만 원 내놨을 거 아니에요? 10%면. 6,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6,700만 원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군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경매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일본 주요 매체에 보기 드문 한글 광고가 실렸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의선 회장과 현대자동차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한글이 일본 매체의 전면 광고로 실린 겁니다. 바로 도요타 측에서 신문에 전면 광고로 저렇게 실은 건데요. 문구 바로 아래에는 정의선 회장과 도요타 회장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모습 보시죠. 금년 초에 도요타 회장님을 일본에서 뵀을 때 같이 우리 레이스에 진심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제가 또 많이 기뻤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오늘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선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못했다고 생각했죠. 사랑해요! 현대도 또요타도 같이 일어나서 더 좋은 차량을 만들고 더 좋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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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되겠습니다. 일본 신문의 이 한글 광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의 일본 도요타 그룹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모처쇼가 있어요. 월드랠리 챔피언십이라는 건데 그 대회가 최근에 일본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현대자동차가 우승을 했어요. 현대차만 우승을 한 건 아니고요. 두 개 부문이 있는데 한 개 부문씩 도요타랑 현대차랑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현대차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도요타 측에서 일본 신문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축하한다는 문구에 광고를 게재한 건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일본 말도 아니라 한글로 일본 신문에 저렇게 축하한다는 문구를 실어서 심지어 경쟁사잖아요. 그렇죠. 세계 1위, 3위 완성차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전부터 사실 도요타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모터쇼라는, 모터스포츠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대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같이 좀 전에 경기도 용인에 도요타 회장이 방한한 것처럼 가까운 친분을 과실을 하고 있고 왜 이 친분이 중요하냐라는 거는 자동차 시장이 그만큼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1위, 3위 두 회사가 가까워진 친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왜 현대차와 토요타가 손을 맞잡는 게 중요하냐 최근에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세계 곳곳에 저가 그리고 상당히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차와 도요타 자동차 입장에서는 상당한 강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1, 2, 3위 업체가 손을 잡아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집권 2기 때 관세 정책에 두 회사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두 회사의 미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이 또 있었군요. 중국의 자동차 업계 그리고 또 미국의 관세 공격에 살아남기 위한 일본 토요타와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손잡은 그런 모습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손소구 평론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임주혜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참 어떻게 설명하기 참 곤란합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의 모습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버스기사와 한 남성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남성 갑자기 바지춤을 만지작거리더니 버스기사를 향해 소변을 봅니다. 놀란 버스기사는 곧바로 제지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버스기사를 주먹으로 폭행까지 합니다. 버스기사는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첫 영상부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인데 정말 보기가 민망하고 짜증납니다. 왜 저런 겁니까, 저 사람? 네, 저도 영상을 확인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 뒤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묵니다. 바로 담배를 핀 거예요. 먼저 담배까지 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버스기사님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승객에게 다가가서 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일단 그때는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운행을 재개하자 잠시 뒤에 이 남성 또다시 담배를 꺼내 묵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버스 운전기사님은 더 이상은 이제 제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 신고 사실에 격분한 남성이 바로 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다가와서 바지춤을 내리고 소변을 꼽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먹을 휘두르면서 버스기사님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운전자 폭행하면 처벌 수위 굉장히 높아지셨잖아요, 요즘.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일반 폭행보다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럼 형량도 굉장히 높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적용이 가느냐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담배를 피울 당시에는 지금 운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되는데 소변을 보고 또 운전기사를 폭행할 때는 일단 일시 정차 중인 걸로는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차에 있을 때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가해도 이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반드시 처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들을 운전 중인 기사들을 폭행하는 사건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해에는 취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해서 한쪽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2년 전에는 심지어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위협하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내용을 보면 식당 안의 모습으로 보이죠. 가운데 보시면 천장에서 불길이 불꽃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정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은 연기도 차고 있는 그 순간의 사진인데요.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난 장소가 그런데 다름 아닌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무려 200여 명이 넘는 고령의 어르신들 환자가 머무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양병원의 식당에서 천장에서부터 불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파크가 일면서 불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말 삽시간에 식당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는데 이곳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많은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의료진들의 대처가 정말 빛났습니다. 어떤 대처를 했나요? 휠체어로 소화기를 끌고 와서 초기 진화에 앞졌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휠체어를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대피를 시킴으로써 사실 완전히 지완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했던 점은요. 이 식당 앞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방화문이 닫혀 있어서 다른 층으로는 연기나 불길이 번지지 않았던 겁니다. 방화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예방효과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불이 났을 경우에 지금 의료진들이 아주 발빠른 대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기본이 다 지켜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화문이 닫혀 있었고 여러 가지 크진 않지만 작은 기본들이 다 지켜지다 보니까 이게 큰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다 막을 수 있던 건데 자 일단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즘 전열기구, 난방기구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전기장판 화재에 주의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전기장판, 전기요, 여러 가지 전기 온열 제품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이때도 앞서 본 사례에서처럼 기본 수칙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방당국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어발시 콘센트 사용 같은 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에 가서 오늘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늦게 찾아온 가을을 벌써 떠나보내기가 좀 아쉬운데요. 비와 함께 찬 공기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죠. 중부와 전북 곳곳에는 올 가을 첫 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캐스터, 날씨 전해 주시죠. 오늘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춥지 않았는데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9도가 예상되고요. 광주 11도, 대구는 12도에 그칩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바람이 무척 강해서 안전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일부 중부와 전북에는 첫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첫난부터 다소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의 최대 10cm 이상, 강원에는 무려 20cm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눈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내일은 겨울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도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다렸던 첫눈 소식에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만큼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